오늘 말씀에는 등장인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씩 디테일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심이 아픈 자신의 딸의 치유를 예수님께 부탁드려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딸의 죽음을 들은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야이로에게 알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슬퍼하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그 말씀에 비웃은 자들 이렇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다른 생각, 다른 느낌과 혹은 비슷한 생각을 디테일적으로 나오면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에게 생소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 자신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여기서 탁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일단은 제가 딸이 없기 때문에 야이로는 탈락 야이로는 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시대에 있었어도 솔직히 제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힐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코어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도 제가 선택이 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탈락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이렇게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그렇게 비웃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은 자들일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들도 탈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맞는지 아닌지 혹은 내가 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지 않아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 있을 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젠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 좋은 마음에 선을 긋고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딱 제 모습이 거기에 딱 대입이 되더라고요 말도 좀 점잖은 것 같고요 이렇게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가진 이들도 아니었고요 되게 필요하고 간절했는데 이제 그 필요가 없어졌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하는 말과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좀 될 일은 이렇게 딱 봐서 될 일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들고 좀 애를 쓰더라도 힘을 써서 이렇게 되게 하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딱 봐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과감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잘 분별해서 예수와 노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지혜롭다라는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놓고 들면 좀 지혜로운 사람 같지 않나요? 예수와 노 확실하게 하고 될 일 아닌 일 딱 구분해서 이렇게 딱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점잖은 이런 자들을 제치시고 그들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할 때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뭐 말씀을 묵상하면 회개를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좀 깊게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저의 믿음에는 제가 알게 모르게 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한계가 이미 그어져 있는 것을 제 모습에서 제 믿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혹은 하지 못하실 일이라기보다도 하지 않으실 일을 그렇게 딱 선을 긋고 제 안에서 그 한계를 두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은 그 딸이 아팠을 때 병은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딸이 죽었을 때는 이미 죽은 자에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자들과 저의 믿음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그건 내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건 있는 건데 현실은 어떤가요? 팩트를 잘 보고 싶어요 팩트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팩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미 죄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조차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요? 당연히 후자지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팩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100% 정말 전적으로 이 사실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100%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선을 긋고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다행히도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예수님 계속 사역 이제 계속 해나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야이로가 정말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딸의 죽음의 소식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미리 예상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들지는 않아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내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모셔올 걸 라고 하면서 후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이 믿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 어떤 신락 같은 소망을 붙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어떻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든 뭐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는 그 야이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은 죽었어요 더 이상 내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 함께 가십시오 그래도 가시지요 라고 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그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이런 것들 경험, 지혜, 재물, 인맥 그 어떤 것들도 자신의 딸에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일 1%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랑 같은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따라서 함께 했을 때 그는 그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죽음도 그 자신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전능하셔서 죽음도 그 아래 두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체크할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오직 예수님 전능하사 죽음도 그 권능 아래 있으신 말씀으로 세상을 상조하신 창조주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아픔과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눈으로 확인한 그 사람들은 놀라고 놀랐다라고만 말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람을 넘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놀람을 넘어 감사함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그 힘을 잃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상황보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도 항상 능력 있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깨닫고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